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액수봉주 모자인데 삐이로가 된다 귀여워 약간 돌 사진 찍는 그런 느낌이야 뭔가 맞지? 얘네들 근데 약간 성장 감각으로는 동물이니까 흐흐흐 응? 안 날락해 줏을 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딥우드 숭고불로 이kind escrgcm 어..? 쟤 애 귀엽다 서로 웃기고 гол 얼마나 웃기고 왜 귀엽자도 모르겠다 어attack 짠 이거 윙크했어. 눈은 안 떠는데 윙크를 할 수 있다니. 얘 진짜 크다. 어떻게 할 것 같은데? 에잇? 300? 대박이다, 진짜. 머리 크기보다 잘하다니까, 얘네가. 거대하다, 거대. 아, 거대 진짜. 아, 귀여워. 먹는다, 그가. 새싹처럼 잘할게요. 만세. 만세. 아,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안 그려지고 있다, 화면에서는. 안 그려지고 있다, 화면에서는. 앗살이 완전 그려지니까. 아, 뭐야. 안 그려지니까. 아기가 울지도 않고 잘하네요. 아기가 울지도 않고 잘하네요. 입으로 울고 있어. 옹동그리. 노에이. 귀요미야. 그래? 응. 안 그려지. 안 그려지. wring! 안 그려지. 안 그려지. 안 그려지. 안 그려지. 안 그려지. 아 귀여워 미쳤다 파티다 파티 말파 아 귀여워 으잇 아 말도 안 돼 너무 귀여워 귀엽다 미쳤다 귀여워 미니어쳐서 다르다 진짜 진짜 애들마다 성격 다 다르다 그런 거 얼굴이 다 조금만 달라 오 오 픽서드에 있을 거 같다 그런 느낌이야 이 장면이 오 좋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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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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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애는 털색이 유난히 좀 진하긴 하다 다른데 비해서 더 진한 것 같애 건강미가 넘치는 친구 아 귀여워 발 뭐야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손 발바닥바구야 진짜 무슨 젤리가 하나 톡톡톡 박혀있어 발바닥 특이하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오늘 인생 다중 말건줍니다 아이고 귀여워요 아 미쳤다 분유가 뭔가 더 많이 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크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유 먹었을 때 빨리 분유 끊으려고 했지 그거 먹힌거죠 오히려 영양이 강한 것 같기도 해 음 음 서로 대화하는데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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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 제일 작은 애랑 대화한다 이거가 있어서 왜 나갔어 귀여워 애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 으잉 으잉 배치네요 으잉 으잉 재치매 재치매 이 자제 뭔가 웃긴데 이 자제 뭔가 웃긴데 쉬운 여자가 아니다 쉬운 여자가 아니다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으잉 귀여워 아 귀여워 그거 좋은데 설행이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찡찡아 뭐 이 찡찡찡찡해 찡찡찡찡해 아가야 귀여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우와 기지개 포즈가 대단한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애는 눈떠어 제일 작은이였는데 성장이 어려도 제일 빠른데 분유가 오히려 뭔가 애는 성장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섭찡찡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얘 눈이 떴다고 말도 안 돼 제일 작은데 몸무게 아 몸무게 재보자 저걸로 저걸로 저 조그만 눈으로 흠 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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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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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개그 캐릭터다 귀여워 손님 여기가 힘찌 모자 이렇게 올리는게 힘찌 모자 이렇게 맞다니 너무 웃기다 아가야 다 아가야 소리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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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만져 도착좀 웃음 흐흐 흐흐 어묵 흐흐 너무 많이 갔네 미쳤어 빙고 발바다 우여성 빙고 발바다 하찮은 놈 귀여워 하찮은 놈 하찮은 놈 하찮은 놈 귀여워 타이밍 하찮은 놈 하찮은 놈 하찮은 놈 하찮은 놈 하찮은 놈 아하하 모모.. 마이콜 웃겼어 마이콜 흠 신경쓰 진짜 달린제도 모르는갑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